아 아 아 아 아 최사장님 에 에 에 에 에 으 으 으 으 으 으 길 길은 하나일까 왜 이런 여러가지일 수도 있다 길 전진할 수도 있고 후진할 수도 있다 코리안 되고 야밀라밀라말 킹 오브 타일랜드 킹 오브 타일랜드 오늘은 많은 일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울산 HD와 강원 FC의 경기가 있는 날 시열한 K리그 선두 경쟁이 엄청 중요한 날이죠 이시크로안더가 마친 지금 울산은 2위 강원은 1위 오늘은 역시나 울산 문수축구가 굉장한 큰 경기 예 오늘도 승리한다 아 어 어 아 뭐 술산FC 아마 이 영상이 추석 마칭 1탄에 대한 영상일 것 같네요 오늘 울산 HD 라인업에서는 한국 대표팀 타출로 인해서 5만전에서 경기하였던 주민기 선수, 이명재 선수, 정우영 선수, 이명재 선수는 오늘 명단에서 빠졌네요. 강원FC 신데렐라 한국축구의 미래 양민혁 선수 또한 선발 명단에서 빠져있네요. 양민혁 선수는 해외에 나가면 해외여성팬이 많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K-POP에 이어서 K-리그 또한 세계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날이 오기까지를 바라면서 직관을 즐기겠습니다. 대전 K-POP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친구와 직관을 같이 하였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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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메쉬 경기에서 왔어야 한 Sexual Day 마이애비에서 다 1000만원 들꺼같아 메쉬 저기서 다 제껴 넘어다는데 메쉬 전 총기 때 어 바르셀로 clear 얼마 정도 했는지 â mein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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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울산 HD 선두타라 축하드립니다. 바이. 안녕. 안녕. 안녕.